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덕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상승에 찬물을 끼얹은 구글 실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25% S&P500 지수는 1.63% 다우지온스 지수는 1.07% 오르며 3대 지수 3일째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나스닥 상승에 찬물을 끼얹은 구글 실적. 어제 나스닥이 오르면서 역시 이번에 오르는 것은 월가와 워싱턴 그리고 연준의 합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가는 12월 실적을 앞두고 주가를 올려야 하고요. 워싱턴은 11월 중간선거가 있으니 주가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11월에는 75BP가 확실하나 12월에 75BP가 아닌 50BP를 슬쩍 기자에게 흘려주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게다가 어제 케이스실라 지수가 둔화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연준이 금리 피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죠. 그러자 나스닥이 달리기 시작해 2.25%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살짝 걱정은 있었습니다. 27일 한국시간으로 28일 금요일 새벽 5시경에 발표될 애플의 실적 때문이죠. 어제 애플이 1.93% 오르며 종가에는 152.3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만약에 오르면 애플의 몰빵 금액인 154.71달러 위로 올라가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애플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 100%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플이 두 구간 올랐기 때문에 V자 반등 리밸런싱으로 100% 사야 하죠. 그런데 만약 100%의 애플에 들어간 상태에서 금요일 새벽에 애플이 어닝 쇼크로 나타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최고 책임자 암호화폐 급락 여파 관련 금액 수입 급감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외에서 7% 넘게 폭락 중입니다. 이유는 구글의 광고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일 새벽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죠. MS도 마찬가지로 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MS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나 클라우드 매출이 떨어지고 환차선과 엑스박스의 실적 부진 때문에 어닝 쇼크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28일까지 트위터의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트위터의 인수는 테슬라에게 악재입니다. 아무래도 트위터를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하는데 그 돈이 혹시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매울 염려 때문이죠. 결과는 오늘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악재가 겹치며 결국 나스닥 선물이 2% 이상 빠지면서 폭락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구글 때문에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애플 50% 달러 50%로 맞게 생겼습니다. 구글 고맙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광고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가? 상업 자본은 공간의 차이를 이용해 돈을 법니다. 대항해 시대 유럽의 상업 자본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한 도자기를 수입해서 돈을 벌었죠. 이유는 사고 싶은 생산물이 동양에서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차, 도자기, 향신료, 면증물 등 소비하고 싶은 상품이 모두 동양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 동양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서양은 은으로 값을 치르면서 국부 유출이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을 강제로 개방시켰습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 자본은 시간을 통해서 돈을 봅니다. 애플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아 기존의 스마트폰이 구식이 되게 만듭니다. 즉, 유행을 만들어 기존의 스마트폰을 멀쩡할 때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산업 자본은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유행인데요. 유행은 마치 내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다고 착각을 합니다. 웃기는 것이 개성을 표현한다면 나만 입거나 써야지 개성이죠. 그런데 개나 소나 다 입고 쓰는데 무슨 개성입니까? 사실은 유행이라는 것은 시간 차이로 돈을 벌어야 하는 산업 자본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산업 자본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 팔지 못하고 팔지 못하면 망합니다. 결국 유행이란 생존하기 위한 산업 자본의 필사적인 유혹입니다.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산업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유행을 만들려면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예전에는 TV 시청률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매체는 TV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두 TV를 봤죠. 그래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 광고가 많이 붙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매체가 다양해졌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으로 분산되었죠. 그래서 이들 기업의 대부분의 수입은 광고에서 나옵니다. 광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욕망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구분짓기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이러한 욕망을 기호가치라 했습니다. 자본주의에 산다는 것은 매혹적인 신제품 광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소비만 한다면 노예입니다. 소비는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산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소비하기 위해 생산수단이 몸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반면에 자본가로 산다는 것은 매력적인 기업의 상품이 아닌 주식을 사는 것이죠.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주식은 노예들이 상품을 사주는 바람에 주가가 오르며 배당을 줍니다. 자본가는 주식을 사서 돈을 생산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매혹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진 자가 진정한 자본가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일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일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일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상승에 찬물을 끼얹은 구글 실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